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호한 빌릭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아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마틴 뉴터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고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영적 제사장이라는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성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택하여 주셨고 강단을 통하여서 4주 동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12제자들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정하여서 다 버리고 최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만 따라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형편 또 환경과 상관없이 선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픽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정기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4시간 선포하시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회와 지역과 기관과 또 모든 열어주신 현장 안에서 손님의식을 버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버리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장서서 대표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충성된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특히 가난아인 시몬은 셀롯이라는 시몬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셀롯은 열심 당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적인 유대 사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자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믿는 한마디로 민족주의 해방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참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나름대로의 열심 율법 속에 남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기도생활 속에서 예배생활 속에서 전도생활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밑바탕에는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어지고 멋지게 폼나게 세상적인 소론을 위하여서 나중심과 돈 성공을 위하여서 사는 기복신앙을 위한 열심 당원이 아니었는지 물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다 나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그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또 성냥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냥의 충만함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붙잡아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성교가 우리 생의 이유가 되게 해주셨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셔서 올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냥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육신의 열정 육신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건 열정으로 승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냥의 역사 가운데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소원 가운데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전두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먹받지도 못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량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의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겨진 그 복음사역에 올인한 언약의 여정을 산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뽑혔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 다 얻은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내 자녀와 후대가 절대제자로 영적기능 문화서밋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고난에 쓴 자는 싫어합니다 또한 랩런트들 7명처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적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그들이 일어난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사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곱 랩런트들이 성경의 믿음에 있는 인물들이 언약성취를 위하여서 고난을 겪고 그 십자가의 어려움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은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있죠 이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충성된 헌신자 끝까지 성량에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돈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인 바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은삼심량이 예수를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자결하여서 생을 마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 크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보다 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때 거절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죄 용서받고 모두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발 씻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또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가 없이 자신이 주인된 창세기 3장의 3 한마디로 말하면 화임맞은 양심자였습니다 화임맞는 자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내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메스비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사실 가론유다는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알았으셨고 예수님도 이 자가 팔자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절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론유다는요 도둑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정하고 나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가론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로 세웠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함께 온 이슬을 이루며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고 함께 소통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고 고백하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른받았는데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매일의 삶들 속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고 계시고 부활하고 그 부활에 그 생명을 증거하고 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증거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문제를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직분 현장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그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마음과 생각에 부정의 생각 나는 평신도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룩한 생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직자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또 랩너트로 부른받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대충대충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심 전심 지속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는 제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제자 이 일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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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